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사 정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물품 25억 5천원 25억에 팔렸는데요 구매가격 21억인가요? 이건 한 22억쯤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두개 50 팔렸고요 다음부터는 이런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찐몰로 해놓고 여기다 올려놓는거죠 안 사라지니까 내가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깔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루나 서버는 25 플러스 25.5 50.5가 되고 있고요 스가니아 서버 스가니아 서버 스가니아 서버 이게 자꾸 매일매일 안하다 보니까 지워져가지고 판매 완료 7억 5천 그리고 140억 8억 4천 8억 9천 42억 47억 80% 80% 42억의 던이치로브 80%가격을 구매했고 이거는 아마 제가 7억인가 6억인가 샀나 아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그렇고 핀척게인은 15%완작한거 그거구요 그리고 스펠링스테이프는 80%가격을 구매해서 팔렸고 이것도 15%완작한거 304억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